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TCP 버전이에요 면헌방 제품이고 이거는 오르투스 T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도킹플라이를 가지고 프리미엄 주비 프로젝트 프리미엄 짠 짠 짠 트레이피 예 짜라라란 짠 이야 기가 막히다 오묘한가요? 짜잔 짜개빈! 우리 장초님이 얼마주고 사셨다고요? 75만 짜잔 짜개빈! 환장하게... 날씨 왜 이래? 이벤트에 꼭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안녕!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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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캠프에서... 뉴캠프가 아니라 유캠프죠! 유캠프에... 이 12V로 사용하는 전기장판 여기 밑에 깔으려고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새로 샀는데 밑에도 하나 깔아야겠다 하아П 짱캠핑 짱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유식물원 캠핑장에 왔어요 여러 유튜버님들이랑 함께 오늘 캠핑을 할 예정이구요 오늘 영상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벤트 상품이 굉장히 큰게 들려있어요 바로 와일드와일드웨스트의 엑스스토브 아 요거를 우리 선배님들께 이벤트로 오늘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어요 헬리녹스 달력 조그마한 달력 탁상용 달력인데 그것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와일드웨스트 화목난로는 착불로 착불로 보내드릴테니까 착불도 괜찮으신 분들만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제가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릴테니까 영상 꼭 제대로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선배님들이라고 부르는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힌트를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센터에 오르투스 오르투스 s 랑 t 이 두가지를 한번 사용해 볼 기회가 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르투스 s t c 버전이에요 면원방 제품이고 요거는 오르투스 t 이렇게 두가지를 이렇게 도킹 플라이를 가지고 도킹을 완벽하게 해서 오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저희가 침실로 사용을 할거고 여기에는 테이블을 깔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위치로 다 잡았습니다 오늘 지금 안쪽에 저랑 같이 캠핑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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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혜신틴의 신장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가족전문유튜버 원스캠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앞에는 지카로 이게 지카로가 제거는 아니구요 우리 장춘님꺼 지카로에다가 옴니 그리고 이게 뭐죠 프리미엄 GB 프로젝트입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프리미엄 GB 프로젝트 요거 요거 해가지고 지금 요거 트니까 확실히 아래로 공기가 확 뜨거운 바람이 확 오네 어 너무 좋고 지금 요렇게 지금 슬로우피크 테이블이랑 치카로랑 요렇게 저희가 세팅을 해 놓고 이번에 그 앙칼에서 요 행사를 하더라구요 요거 두 개 3만원에 해가지고 제가 요 이번에 한번 바꿔 봤습니다 기존에 폴링 박스만 사용하다가 이런 카우크 박스 처음 써봤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제거 파세코를 좀 이따 틀려고 지금 안 해놨구요 저쪽에 이제 장투님 네 장투님꺼 세팅을 해 놓고 오늘 잠을 잘 예정입니다 범죄 김 스팸 ría 김 김 bucks sankac 어 어 네 친구는 춤 elections 썰매를 만드셨어 어 뭐 하시나 못 볶고 무라제 보고나서 아 아 아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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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김빈! 예! 저번 주에는 양주있게 눌러서 따르는 거 있잖아요. 감각 끼면 다 나와. 감각 렌즈가 요만해. 감각까지도 필요 없을 거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끼는지 알아? 그쯤?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너무 뜨거우면 빼야 될 거 같은데? 안 뜨거워요? 뜨겁죠? 짠! 짠! 백화수복 좋다. 겨울에는 난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나 지금 얼굴이 벌써 이제 열이 좀 뜨끈 뜨끈하네. 거의 다 익었는데? 그쵸? 한 5분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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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 이야! 와! 죽인다 이거! 어우! 와 이거 무조건 맛있는데 이거? 이야! 기가 막힌다. 완스 형님의 평! 엄청 부드러워!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식감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저거 막걸리 냄새 나나요? 막걸리 냄새 하나도 안 나요. 1도 안나죠? 괜찮죠? 먼저 드세요. 드셔보세요. 어묘한가요? 약간... 진짜 맛있어. 오묘해 오묘해.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이거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안 넘어갔어. 드셔보세요. 아 빨리 드세요. 아 우리도 시끄럽게 해. 짜잔! 짠! 아니 먹을게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맛도 있고 부드럽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냥 솔촐할 시간이야. 음! 잘 됐네. 잘 됐어?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막걸리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막걸리가 이 잡내 잡아주면서 아 잡내를 잡으면서? 연육재경도 하는? 달짝지근하잖아 또. 아... 콜라도 넣어요 그렇게. 원래 콜라로 수육하는 거 있고 막걸리 하는 거 있고 쌍화탕! 아 쌍화탕은 아니야. 쌍화탕은 맞아. 커피 커피. 커피도 있고. 근데 막걸리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막걸리 만들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지. 막걸리는 제일 싼 건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일 저렴한 거로. 자 지금 여기 유튜버님들이 오셨습니다. 여기 림킴님과 론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림킴로그의 림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론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프리미엄 지비 프로젝트 지금. 다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시죠? 네. 마지막 호구. 지금 림킴님도 쓰고 계시는데 그때 한 50만원 안 주고 사셨죠 그때? 50만원 정도. 아마 45만원 했을 거예요 그때 사실. 네. 우리 장툰님 얼마주고 사셨다고요? 75만원. 하하하하하 으흐흐흐 펜션에다 설치했는데 펜션 진해도 불안할 것 같아 이렇게 감성적인 영상을 잘 보여주네요 아 9시에 끝난대 비슷한 거 있어 아주 비슷한 거 있어 잘 들어온다 손이 그냥 쑥쑥쑥쑥 근데 이게 파리코에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여기 지니 프로젝트는 파세코 말고 옴니엄 올려야 되는 건가요? 되게 만족하시는데요 지금 본인 거요 약간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차갑진 않은데 프리미엄은 아니고 자 우리 오장님 지금 촬영을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와 이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유튜버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감성 이런 영상들이 다 저런 노력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팔각대 팔각대로 지금 팔각대 이야 엄청나다 진짜 짜짜 짜개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지금 아우한 사람들은 해외 유입은 실패하셨습니다 아우 오오 이거 소리되면 안되나?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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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너무 달라서 사실 여기 유튜버들 지금 야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만요 용키빈 잘 자요? 끝나잇 présent maravil아 옆구비 컵 한綯 어쨌든 여기는 Speech 좀 여러분 오늘 1박을 진행했습니다 결로를 한번 보시면 진짜 결로 1도 없습니다 TC 면제품이라서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진짜 1도 없네요 1도 여러분 진짜 미치겠네요 날씨가 어제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9시 정도 됐거든요 9시 좀 넘었는데 11시부터 눈 소식이 있고요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환장하게 돼 날씨 왜 이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 오는 거야 나지 다 치웠는데 텐트만 접으면 되는데 피우네요 제가 있던 자리는 이제 다 치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사실 첫 캠핑인데 또 2024년에 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비 소식 1도 없어서 진짜 생각 1도 안 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첫 캠핑부터 비가 내리네요 날씨가 영하권인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참 미치겠다 어쨌든 지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독자 1만 이벤트를 잘 제대로 하지도 못했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구독자 명을 새로 만들면서 채널의 좀 약간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독자 명 이벤트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와일드와일드웨스트의 엑스스토브는 착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바라겠습니다 림! 림킴! 림킴! 자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들과 함께 오늘 1박 2일 보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뽕! 짬뽕! 자 다음 꿈만 같았던 1박 2일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워? 엄청 더러워해 왜 이렇게 더러워? 안녕 안녕 싸운의 소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로지안 캠핑 구독 좋아요 알람 사자 알람 사자 좋대구만 끝 빼기 구독 좋아요